나이 좀 드니까 10대들이 하는 말이나 유행하는 말은 누구보다 알고 싶어 어쩔티비, KG반네 이런 거 너무 빨리 알고 싶어 그래서 어린 친구가 알려주면 바로 쓰는 거죠 최근에 배운 게 뭐가 있으시죠? 이제 킹반네를 킹반네에서 이제 IN를 빼서 KG반네라고 해요 텍스트가 KG 알파벳으로 쓰고 반네잖아요 그럼 이게 킬로그램 반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KG반네 야 이게 그럼 약간 10대들이 어른들을 거르기 위한 그런..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우리 라인님이 이걸 진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이 난 한편으로 좀 측은..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보다 잘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 뒤늦게 캐치했다는 거지 그걸 설명하는 순간과 그걸 누구보다 진지하게 듣고 있던 제가 약간.. 어린 친구들이 보면 아.. 저걸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고 싶어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갖고 싶어요 아 내가 만든 거라서 이렇게 먼저 KG반네처럼 킹반네 아 그 약간.. 약간.. 네 네 네 NFT처럼 뭔가 내가 먼저 만들어서 받게 하고 싶은데 아 뭐 받게 하지?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한 게 있고 아 뭘 받게 하지? 아 받지 말고 줄까? 아 오늘 약간.. 오늘 기분 어때? 나 오늘 랍 같아 킹반네, 킹주었네, 킹주었네 막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다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 지금 이 모습조차 약간.. 뭔가 이해하려고.. 내가 이 문화에 100% 스며들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.. 애잔 애잔.. 저희 멤버들끼리 그러거든요 저희 멤버들끼리 야 너 그거 알아?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모습조차 약간 그래요 그쵸 그쵸 킹밧드라슈 아 재밌네 왓? 뭐라고요? 킹밧드라슈 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킹밧드라슈 핫드라슈? 저도 정확한 어허는 몰라요 아니 들었는데 이게 원식 님 입안에서 킹밧드라슈 이러니까 킹밧드라슈 이게 뭐 거리감이 너무 나가지고 킹밧드라슈